가구독 씨 뭐 드실래요? 저는 괜찮습니다. 어, 웬지... 형 괜찮아요? 나는 그때 가구독 할 때, 흑싸독 할 때 오케이! 와, 이거 근데 형 벌리 할 때 저 벌리 사람 하나 가까이 보지 말고 저 먼 삼 와, 이거 밟기지 않아?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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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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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앞으로 4시 날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오늘... 여기 밀꽃쯤... 터뜨렸습니다. Q. 두 명의 전원? Q. 두 명의 전원? 그러신 것을 지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? 5. 아름다운 길을 떠나서 악동의 전원 아름다운 강의 인천하시기 바랍니다. 대단하다. 와, 후아. 불안한다. 죄송합니다. 집 챙기세요. 어. 어. 도시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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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, 신분하고 도시락, 도시락. 아, 멀미 나도 괜찮아. 저는 이제 멀미도 멀미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. 배고프다, 집고. 와, 진짜 죽다 살았네. 감독님, 괜찮아요? 온종이 최악 아니었어요? 와, 나도 까딱까딱했어, 지금. 와,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나간 거라. 지금 평생 안 주잖아요. 와, 후아. 와, 후아. 아, 후아. 뭐, 뭐. 뭐, 뭐. 한순간뿐이더라. 밥만 잘 먹더라. 죽는 것도 아니더라. 죽는 것도 아니더라. 멀미에서 죽으나, 긁어서 죽으나 다 죽는 거 아이가 일단은 안 먹고 그런 거지, 뭐. 야, 정말, 정말 자리위에 무능하다. 하선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. 거북손 대말 1번으로 내립니다. 배 타고 어딘가로 다시 가실 거예요. 2번, 우럭잡이 내립니다. 역시 배 타고 어딘가로 가실 거예요. 3번, 다시마와 고구마 내립니다. 섬으로 들어갑니다. 예. 3위 9위입니다. 내려갑니다. 섬이 뭔 사자. 자, 문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멀쩡지 만제도 도착합니다. 자, 만제도에 대신 분들 하선 준비를 하시고요. 짐을 잘 챙기셔서 하선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종선이 올 겁니다. 그쪽 비편 출구 통해서 종선으로 안전하게 공선하시기 바랍니다. 거북손 보말 낚시 치우세요. 감사합니다. 보리하실 수 있어요. 자, 거북손 보말 일어날게요. 네. 고마워. 네. 이름나, 다시마. 노 디지털! 노 디지털! 노 디지털! 노 디지털! 아 아 아 아 호동 지원내리세요. 여러분 다녀오세요. 낚시 낚시요? 낚시 낚시요? 낚시요. 낚시. 낚시 타겠습니다. 남호찬으로 결정합니다. 낚시 사망잡이요? 아유 좋아 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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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주세요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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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파네스타네요 바로 해념도 처음보다 진짜로. 자 도착 가시죠 아 오케이 육치다 오 마이 갓 아우 육치네 이 오 마이 갓 아 잘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고 아무도 없는데. 배말. 뭐가 배말인지를 알아야지. 이게 배말. 이거 배말 아니에요? 아닌가요? 아니 뭐 말도 없어. 야 저기는 뭐 짝꿍이 짝꿍. 아아아아 아아아아 뭐 바래요? 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